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미다욕 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쁜아이들 준비를 많이 해 놓으셨는데요 아주 작고 귀여운 아이들도 있고 왕대품 큰 사이즈 묵은둥이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 되겠구요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선물 한번 보고 가실께요 요거 핀셋입니다 아주 큰 사이즈고요 30cm짜리 분갈이 할 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거 하나씩 있으면 좋죠 그리고 또 요거 핀셋하고 배합토 한 봉지씩 이렇게 드린다고 하니까 받아보시고요 선물은 언제나 즐겁죠 받으시면 왕대품 한번 더 보고 가실께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너무나 크고 정말 놀랬어요 저도 마리아 돌기마리아 금인데요 10만원 입니다 가격대비 정말 완전 왕대품이구요 이렇게 큰 사이즈는 처음 봤어요 제가 또 자구도요 이렇게 달려 가지고요 너무나 멋있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한 20cm 되고요 멋잇죠 이런거 한나 분갈이 해놓으면요 얼마나 귀찮을까요 그쵸 자 이 아이는요 로제 8,000원 짜리구요 8,000원 짜리 짱짱하고 아주 딱딱을 진짜 딱딱하게 키워냅니다 이거 한 8cm 정도 되고요 아주 끝도 하나도 손상된 데도 없고 이쁘네요 벤바디스 군생 12,000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자구가 지금 이렇게 달렸는데요 벤바디스는 1년에 자구도 엄청 많이 달곤 해요 한 10cm 정도 되네요 아주 예쁘죠 층도 높고 레드 다이아몬드 검 입니다 만원 해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검 검이어서 그는지 색깔도 아주 화려하네요 7cm 정도 됩니다 색깔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이것도 가르시아 요거는 16,000원 하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이거 8cm 짜리 인데요 분이 적어서 이거 작아 보이는데 이렇게 큰 데도 옮기면 바로 아주 대품 빨리 될 것 같아요 더스트로즈 15,000원 하고요 더스트로즈 15,000원 짜리 이렇게 자구도 달리고 목대가 한 3, 4cm 4cm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더스트로즈는 이제 색깔도 여름에도 퍼플색으로 잘 안 빠지고 이쁜 짓 이쁘게 잘 자라는 애입니다 입꽂이도 잘 되고 하더라고요 기닙적성 기닙적성 이것도 이제 키우기가 아주 좋죠 15,000원 짜리 기닙적성이고요 지금 봐서는 자구가 이제 얼굴이 3개나 4개나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또 이제 자구 잘 달리기로 유명하죠 자 독일 샴페인 5,000원 합니다 사이즈는 11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독일 샴페인 5,000원 짜리 와 이거는 아주 유명한 토스카 넬리 토스카 넬리요 그 아주 폐말이 참 이쁘죠 이제 이거는 택배 받으실 때 요거까지도 하나씩 여기 따라간다고 합니다 아주 토스카 넬리는 마흔 이고요 이거는 상호 파인다육 이거는 상호 같아요 한 8cm 가량 싹은 사이즈고요 그래도 아주 이드짜리 똑같이 키워놨네요 이야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키우신 거 보면 정말 멋있어요 토스카 넬리는 끝도 아주 이쁘고 이쁜 아이죠 자 이 아이는 잔입니다 잔이 6,000원짜리고요 얘는 하엽도 이렇게 많이 졌어요 작은 아주 적은 분에서 이렇게 자구까지 내면서 여기서 오래 키운 거 같아요 아주 이쁜 아입니다 6,000원짜리 잔입니다 라고 백이야 만원 하고요 백이야 한 7,8cm 정도 됩니다 아주 입장이 통통하고 그러네요 자 이거는 와인피치 와인피치 5,000원 하고요 색깔 좀 보세요 이것도 포트가 아주 작은 사각 포트에서 한 7cm 정도 되는데요 2도로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는 와인피치입니다 아 예쁘죠 아 예쁘죠 예 여에는 몬스터 어 맥스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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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000원 하고요 아주 반질반질 하고 빛이 나요 요거 자 7cm 가량 되고요 다 2도씩 이렇게 어떻게 키웠는지 참 예 포트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로시타 5,000원은 아 요것도 로제트가 아주 이쁘죠 화사하고 라인이 좀 짙게 물들어 가지고 예쁘네요 자 립스틱입니다 립스틱은 6,000원 이고요 요거는 한 뭐 8cm 그 정도 될 거 같아요 아 진짜 이거 사각분의 작은 데서 이쁜 아이들 쉬리 5,000원 다 2도씩 이렇게 어떻게 다 같이 키웠는지 참 멋있습니다 예 아주 입장이 맑고 깨끗한 나이네요 아주 예뻐요 자 야생콜로라터입니다 이것도 5,000원 하고요 아주 끝이 빨개스름하게 물들어 가지고요 얘는 원래 이렇게 분이 밝게 않는 애입니다 자 야생콜로라터도 제가 이제 키워봐서 아는데요 요 사이즈는 이제 8cm 정도 되고요 아주 예뻐요 이제 짙게 물들면 좀 핑크색 톤으로 나고요 예쁜 아이입니다 자 흑장미 5,000원짜리고요 이것도 분은 다 똑같아요 8cm 정도 되는 분에다가 이렇게 크고 있는 애입니다 아주 색깔이 짙게 물들고 있죠 흑장미 5,000원 하고요 요 아이는 스윗드름 드림 스윗드림 5,000원 예 5,000원짜리고요 이것도 끝이 좀 보세요 사이즈는 한 8cm 정도 이것도 그렇게 되는 아이고요 아 얘는 플로리 디티 입니다 2,000원 합니다 플로리 디티 자 11cm 빨간 포트지만 이제 그 기본 포트는 좀 크고 여기서 한 10cm 정도 됩니다 로즈가넷 레드 레드 8,000원 하고요 이것도 끝 닥칠까봐 좀 겁나네요 6cm 이건 더 적나 그 분 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같아요 사각품이 때까지 본중에 정해보다 자 레드 주얼리 예 12,000원 합니다 12,000원짜리 아주 물도 정말 곱죠 사이즈는 한 9cm 예 분 보다 좀 더 크게 예 컸어요 라인도 짙게 물들었고 너무 이쁜 아입니다 아 퀸카 3만원 퀸카 3만원 아우 이름도 멋있고 아우 이거 보세요 아주 짱짱하게 이렇게 수홍색 오렌지색으로 물들고 포트가 적어서 아 정말 이쁘네요 네 사이즈는 12cm 정도 됩니다 멋지죠 멋져요 예쁜 아이입니다 네 파티 레드 검입니다 12,000원 하고요 아주 검이어서 그런지 오묘하네요 요 아이는 분지 했네 분지 그리고 검도 잘 엮여 잘 들었네 검줄이 예 검이어서 좀 오묘하게 이뻐요 9cm 가량 됩니다 파티 파티 포리아 15,000원 이고요 파티 포리아 파티 포리아는 이제 물들면 요것이 빨갛게 드는 아인데요 이게 지금 하엽 정리를 안해서 목대가 좀 이제 있네요 목대가 어느정도 길게 있어요 요것도 이제 분지 해가지고 자꾸 풍성해지고 그런 모습을 키우는 것 같아요 아주 저렴해지네요 지금은 아 요거는 콜로라타 브랜드 2만원 이고요 아 저는 어쩐지 이렇게 이런 색을 좋아해요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것도 좋겠지만 아 이렇게 분이 뽀악해 앉은 애를 좋아합니다 자 요거는 아 제이드스타 금이고요 2만6,000원 합니다 아 제이드스타는 특이해요 사이즈는 7cm 8c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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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 되겠네요 2만6,000원 네 아주 멋있죠 저런거 하나 크게 키우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사과꽃입니다 사과꽃 22,000원 이고요 군생으로 아주 따글따글하게 잘 큰 아이입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아우 자구도 여러개 달려가지고요 풍성하게 키워놓으며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예 예 자 연지곤지 4만원 하고요 연지곤지는 요거 지금 물들기 시작해갖고 아주 이쁜 아이자 이것도 이제 누가 키운걸 봤는데요 아우 특이해요 이게 예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아 덴트라잼 12,000원짜리구요 아주 풍성하네요 머릿수도 많고 좋은데요 12,000원 합니다 자 이 아이는 링링 예 이름이 링링 이고요 아 자구가 여러개씩 달렸다고 이제 지금 자구로 막 올라오고 그래요 자구가 이거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돼요 아 자구 보세요 여기저기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연군생으로 아 키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15,000원이네요 아주 시트게 물들면 너무 멋있을 것 같죠 예 예 턱시 퍼플이고요 36,000원입니다 예 자구도 이렇게 달려가지고요 요거 군생으로 너무 이쁜 아이네요 아 아 지금 이제 물들기 살짝 들기 시작했는데요 물 싹 들어 나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이제 어 매직 예 잼골드 12,000원 하고요 어 색깔 좀 보세요 12cm 분에 있습니다 12cm 분이고요 아 아 색깔은 이제 황금색으로 끝이 또 살짝 이제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고요 아 너무 화려하고 이쁩니다 아 이거 왕대품 이거 한번 구경하고 갈게요 예 스틸 철화 25,000원 이고요 아 철화하고 생글하고 싹 엮여 있어갖고요 너무 멋있어요 아 사이즈는 한 25cm 22cm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주 대품이죠 이정도면은 예 생글이 좀 많네요 철화도 이렇게 아 잘 엮여 있는 아이입니다 예 멋져요 예 또 이것도 대품 완전 대품 어 8색조 10만원 하고요 아 이거는 내가 진짜 처음 보는 애인데요 예 10만원 짜리입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이거는 한 25cm 어 넘을 것 같아요 자고도 삥돌리 다 잘 다른네요 예 멋지죠 입장이 좀 남달래요 요거는 예 뒤쪽으로도 이렇게 더 많이 자고가 달렸어요 아 정말 많네요 자고가 예 자 열한아이 아 정말 멋진 아이자 그리고 요거는 허비탕인 만원 하고요 허비탕인 입장에다가 당나귀귀처럼 생겼죠 정말 당나귀귀처럼 생겼죠 정말 당나귀귀처럼 생겼죠 이게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멋지게 생겼네 아 네 허비탕인은 요거 만원 짜리고요 예 아주 분직하고 좋네요 예 허비탕인은 물도 참 예쁘게 들어요 그리고 빨갛게 늘어나면 기가 기뚝찹니다 요거 자 요아이는 둥근잎 비치 철화입니다 둥근잎 비치 철화는 따로 이것도 또 처음 소개해봐도 보는데요 22,000원 이고요 예 철화로 된거 보세요 둥근잎 비치후리대가 정말로 특이하게 하고 입장도 금직금직하네요 철화로 철화치고는 입장이 크죠 예 여기 생물 이렇게 두개 이렇게 있고 철화로 뜯겨 있고요 요런 애도 있고 철화는 똑같이 생기지는 않아요 다 모양이 다 각자가 다 틀리더라구요 요런 애도 멋있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또 생물이 있는 애고요 멋집니다 브레이브 철화입니다 15,000원 하고요 브레이브 철화는 정말 못 던져놔도 살아남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키우고 있던 건데요 누가 달라고 줘버렸어요 요거 물들어 나니까 엄청 이쁘더라구요 쌩글이 막 탈탈하게 도와서나게 있으면 좋은데 요것도 쌩글도 있고 그러네요 요런 애 한번 키워 보십시오 키우기 참 쉬워요 희아리나 16,000원 하고요 정말 희한하다 이거는요 입장도 좀 살짝살짝 안으로 오므들었어요 요렇게 생긴거 특이한 애도 요런것도 하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,000원 하고요 색상이 좀 특이하죠 한 8cm 9cm 정도 되겠네요 요런거 특이한거 하나씩 섞여 키우면 좋죠 돌기마리아 금 28,000원 합니다 첫 시작에 한번 보여드린거 있죠 왕대품 요거는 그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적지는 않네요 12cm 정도 되고요 좋네요 끝이 물이 살짝 들었어요 한옆 성록철압니다 22,000원 하구요 아이고 사탕알처럼 땡글땡글 아주 이쁘게 잘 키웠네요 또 멋있어요 세상에 요런 수영도 있고 진짜 이거 시켜놓으면 멋있어요 나 크게 키운거 한번 봤는데요 부럽더라구요 이거 자 헬리오스입니다 15,000원짜리구요 끝이 이렇게 까맣게 물들었네요 헬리오스가 안에 잎은 아직 초록초록한데 끝이 아주 환상적이네요 끝이 오늘 소미다육에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쁘고 멋있는 아이들 많지요 자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